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6월 5일 국민, 농협, 신한 등 3개 은행과 가상계좌 입금 서비스 이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6월 납부분부터는 기존 광주은행을 포함해 국민, 농협, 신한은행 등 4개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납부된 은행별 납세자별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 확대로 그동안 타은행 거래로 인한 이체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의 비영리단체가 제안한 14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오는 7월 2일까지 제1회 크라우드 펀딩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참여 프로젝트는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제안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제작 홍보 및 5.18 왜곡 대처, 남구 주민회의 로컬푸드, 피망의 화려한 변신 등 총 14개 사업입니다. 기부 및 후원은 개인 및 단체, 기업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상상트리에 접속한 후 후원하고 싶은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해 1회 5천 원 이상 입금하면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 대회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와 시구 민원실에 비치된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 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학교,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의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는 2017년 공중선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여러 가닥의 통신선을 통합하고 폐선을 철거하는 등 공중선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충장중학교, 광천파출소,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등 20개 구역의 전주미 통신주 정비에 들어가며 사업비는 총 360여억 원으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이 확보한 금액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산수시장, 양동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16개 구역, 120여 킬로미터의 불량 공중선을 정비해 쾌적해졌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30일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을 방문했습니다.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광주를 처음 찾은 김정숙 여사를 만나기 위해 천여명의 어르신과 지역 인사들이 모여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김정숙 여사는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안부를 전한 뒤 광주 방문 소감과 함께 어르신들께 효도하는 정부, 초심을 갖고 약속을 지키는 정부로 정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5년 동안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대통령 곁을 지키며 광주 시민의 뜻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 지역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했으며 공시 대상은 38만 3천여 필지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 7.06%, 북구 5.47% 등의 순으로 상승했으며 직가 상승 요인으로는 평동 3차 산업단지 조성, 광주 송정역 KTX 개통, 효천 1, 2지구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상승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나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때이른 무더위로 인한 각종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두나 유행성 이하선염, 수족구 등의 질환은 주로 유치원생이나 초중고등학생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및 집단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더워지는 날씨만큼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져 식중독, 비브리오 폐혈증 등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여름철 주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기침 예절 지키기, 손 씻기, 익혀 먹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감염병 의심 환자가 있을 시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